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한 국가든 개인이든 전쟁 없이 싸움 없이 다툼 없이 태평세월을 구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전쟁과 싸움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긴 쪽도 상당한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니까요. 더구나 별일도 아닌 것 때문에 휘말린 개인들 간의 싸움에서는 승패를 가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힘을 길러 남들이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해서 상대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자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선조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싸움 걸고 지는 사람이고 제일 현명한 사람이 상대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살다 보니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뿐만 아니라 전쟁같은 사회생활에서 이기기 위한 처세수를 논할 때 손자병법에 실린 내용들이 많이 인용됩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방법을 설파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의 노나라 출신 묵자입니다. 처음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던 묵자는 유교가 부담스러운 의례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생각에 이르러서 독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평화주의자였던 묵자는 공격적인 전쟁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운이 감돌면 전쟁을 막기 위해 먼 길도 마다 않고 달려가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묵자의 정치, 윤리, 종교적인 가르침의 핵심을 담아 제자들이 만든 책이 묵자입니다. 그러니까 묵자의 가르침을 묶은 책 이름도 사상가 묵자의 이름을 떼서 똑같이 묵자라 지은 것이죠. 바로 그 책에 나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곱 가지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묵자는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나 아무 때나 자신의 얄팍한 재주를 과시하고 그러다 허점을 보여 경고망동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반면 언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하철에서 아무에게나 욕지거리하고 다투는 노인네들입니다. 왜 그렇게 분노에 차서 소리치고 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묵자가 알려준 가르침에 따르면 현명한 사람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싸움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에게 하는 충고와 꾸질함도 친구들에게 하는 조언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자신의 진심은 왜곡되고 상대방은 나쁜 감정을 품게 됩니다. 모름지기 무슨 일을 하던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할 일이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곱가지 기술 그 중 두 번째 아첨하는 일을 곁에 두지 마라 중간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하고 자존심 강한 성격을 이용해서 무시당했다느니 싸워야 한다고 부추기거나 자신이 전문가인 양 해당 분야의 지식이 많은 척 행세하면서 상대방의 무지를 이용해서 분별력을 흐리게 해 싸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을 왜곡해서 싸움을 부추깁니다. 뻔한 거짓말로는 싸움이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거짓말과 약간의 사실을 뒤섞어 그럴듯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선동해서 싸우게 합니다. 정치세계나 있을 법한 얘기로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싸움에서건 이렇게 싸움을 부추기고 싸움에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곱가지 기술 그 중 세 번째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연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싸움의 대부분의 시작은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상한 감정 때문에 시작됩니다. 오해와 추측으로 생긴 것이니만큼 마음속에 가득 찬 화로 얼굴 뻘게 가지고 달려드는 상대방에게 똑같이 대거리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대를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그 말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화는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오해가 풀어지면 화를 주체하지 못했던 사람도 뻘쭘해지고 다짜고짜 자초지정 따지지 않고 달려든 자신의 행동이 민망해집니다. 묵자사장의 기본 이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겸양의 미덕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대하면 불손했던 상대마저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곱 가지 기술 그 중 네 번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원래 묵자에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뭐 같은 뜻이겠죠. 주변에 사소하고 하나 의미 없는 것을 갖고 싸움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을 갖고 다투는 싸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싸움의 원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꼴이 붙잡고 늘어지고 싸움과는 상관없는 지난 일들을 끄집어내서 기름을 붓고 자존심 때문에 고집과 억지를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투다가 문득 어? 내가 잘못한 거네? 괜히 화냈네? 정작 화낼 사람은 상대방이었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지기 싫어서 사과하는 것이 민망해서 되레 강하게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특히나 부부싸움에서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되죠. 여기까지도 참 미련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만 더 나쁜 놈들은 욕을 해대고 폭력을 휘둘러서 배우자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세상 제일 비겁하고 쓰레기 같은 놈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자고요. 이런 것에는 백만번 천만번 져도 우리 인생 사는 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곱가지 기술 다섯번째 비워야 담을 수 있다. 쓸데없는 자의식과 자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묵자는 자의식이 과잉되면 수많은 번뇌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말이 좋아 자의식이지 정확하게는 피해의식이라고 말하는 게 돌아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거나 늘 무시당하며 산다 손해보고 산다는 그런 편향에 사로잡혀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별일 아닌 말에 상처받고 뾰족하고 날카롭게 공격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경향을 가졌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도 강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피해의식과 자존심을 비워내고 그 대신 그 공간에 자기애와 자존감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까지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곱가지 기술 여섯 번째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을 멀리하라 나와 다른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변화에 둔감할 뿐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이 잘못되고 미쳐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이 늘 못마땅하죠. 이렇게 항상 가슴속에 불만이 차 있으니 불쑥불쑥 화가 치밀고 별일 아닌 것에도 목에 핏줄을 세우고 싸움을 갑니다. 늘 이런 식이니 자식들과도 대화가 안 되고 배우자에게도 권위를 내세우려고 들죠. 밖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편치가 않습니다. 난데없이 험한 꼴 당하지 않으려면 편협하고 옹졸하고 생각이 닫혀있어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곱 가지 기술 그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자랑질하지 마라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재능을 가졌으며 인생의 주인공이자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너무도 잘났고 귀한 존재예요. 인생도 아주 잘 살고 있고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아주 잘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행복한데 그건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 속으로 스스로의 만족과 행복 자존감을 높일 때 하는 것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집 밖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천박한 사람이 되는 거겠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자신이 너무 잘났어도 그래서 그걸 세상에 알아주셨으면 좋겠더라도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거나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잘났으면 그런 만큼 남도 잘났고 귀한 존재라는 걸 명심하고 살아야 싸움 날날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관계의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 하나 틀린 것 없고 지금도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싸움과 다툼이 없는 세상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우리 세대는 정말이지 행운하들입니다. 인간사, 다툼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가능한 한 싸움을 피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 잊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며 살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한반도에도 영원한 평화가 기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